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빠르고 간편하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시흥시청 소식의 김도희입니다 거북섬에선 매년 해양레저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벌써 10년째라고 합니다 추가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별로 카약과 바나나보트, 서핑, 다이빙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카약과 바나나보트는 매주 토요일에 거북섬 60호 수변공원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카약과 바나나보트는 7월부터 8월까지 12일간 특별 방학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요 카약과 바나나보트는 현장 당일 접수로 서핑과 다이빙은 웨이브파크 온라인 접수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시와 호 거북섬 바다에서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 즐기러 오세요 요즘 가장 주목받는 건강관리 방법인 맨발 걷기 우리 시흥에도 땅과 발이 직접 닿는 맨발 걷기 황토끼리 곰솔누리숲 7블럭에 조성됐습니다 황토끼리는 총길이 250m로 조성됐는데요 맨발 걷기 뒤 발을 닦는 세족시설과 파고라와 벤치 등 휴게 공간도 함께 조성했습니다 맨발로 황토를 밟는 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경체계와 면역체계 강화, 세포발성화와 독성제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즐기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 어려워진 요즘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작은 놀이마당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골목골목 팝업 놀이터인데요 2023년 시범 운영 뒤 202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 팝업 놀이터는 아이들이 자주 가는 동네 놀이터와 공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시흥시내 약 19개 동 26개 장소에서 플레이스타터와 시민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동네에서 플레이스타트 놀이가방을 활용해 비석치기와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등을 하고 놀며 골목의 풍경은 더욱 활기차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흥의 작은 도서관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팝업 놀이터를 통해 마을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친숙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을 찾아주고 싶으신 분들은 놀이 상자 대여 신청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도희였습니다 National Arsenal 편집 및 자막編정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핵mm 감 Guardian